스누젤렌실의 매력은 스누젤렌실 밖의 공간에서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,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. 이곳에서 제가 작업치료사로서 아동들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고 제가 경험하는 스누젤렌의 느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이 스누젤렌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글을 그린 프로그램은 교육적 촉진을 위한 스누젤렌 프로그램입니다. 학년기 전 아동 또는 다문화 가정아동이 한글에 관심을 갖고 주의력과 집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계획되었습니다. 스누젤렌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정서적, 행동적, 학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또한 국제 스누젤렌 학술대회를 맞이하여 외국인에게 동양감각적인 신비의 세계를 찾아서 라는 주제에 맞게 한글을 소개하고 서예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스누젤렌실에서 한글의 역사와 창제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기억함으로써 한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스누젤렌실의 특별한 분위기 안에서 한글을 써보는 서예 활동을 통하여 차분해짐을 경험하고 문자를 알아가는 즐거움과 학습 촉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